한편 동국아빠도 달달한 이벤트를 준비하는데요. 대박아? 이리 와. 그거 먹는 거 아니야. 대박이. 우와. 빠밤. 거기에다가 아빠가. 대박이, 너 이거 한번 먹어봐봐. 괜찮아? 어? 맛있죠? 괜찮아? 여기 놔둘 테니까 대박이가 손으로 주워서 먹어. 괜찮아? 어? 대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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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년 치다, 1년 치. 봐봐봐. 오, 대박이 대박아 다시 태어난, 김방준 윌 Stein 제가 계속 못 놀아주고 방송을 보면서 정말 후회를 많이 해서 빅 이벤트로 발달에 좋고 애들도 좋아하고 막 그렇다고 해서 멍튀기 풀잠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깡깡아 갑자기 이렇게 많으니까 대박이 좀 당황스럽지? 어? 하늘에서 막 깡깡아 내려오고 저거. 하늘 봐봐. 대박아. 하늘에서 갑자기 깡깡아 내려오지? 이거 꾸미야 생시하잖아, 지금. 어? 어? 샤워하자, 샤워. 아니야, 아니야, 너. 아니야, 대박이 노르라고 지금 한 거야. 너네 아니고 엄마야, 너네 좀 이리와 식구 어, 식구 까까야? 까까야 하지 말아, 하지 말아 대박아, 하지 말아 얘들아 얘들아, 괴롭히지 마 대박이 괴롭히지 마 아빠, 아빠 그거 먹으면 되세요? 먹어도 돼 대박이도 먹어도 돼 주먹은 먹지 말고 그거만 돼 과자만 먹으면 되지 어? 맛있어? 많이 먹어요 어, 많이 먹어 맛있을 때 어떡해 아, 귀염종이 이거 옳지, 잘한다, 수아 아이고, 잘한다 아, 나가면 안 돼 놀고 있어 놀고 있어 아빠 과일 좀 잘라줄게 놀고 있어 응 아아 못들이 내가 opin인 거야? 바다 아빠가 과일 잘라주고 있어 응 너네, 너네 의자에 앉아 진란 올라가, 아니. 설아, 수아, 자리에 올라가. 설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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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이거 뭐야? 어? 야, 이설아. 이거 이렇게 하면은. 설아야. 오 마이 갓. 이거 어떡하냐. 어? 아빠가 이거 괜히 시하겠다, 그치? 어? 야, 설아야. 아이고, 아이고. 야, 설아야. 아이고, 아이고. 야, 설아야. 아이고, 아이고. 그래, 아프지도 않지. 어? 까까 때문에 아프지도 않는다, 그치? 이리 와. 아... 설아 누나 때문에 아빠가 지금. 멘붕. 멘붕이다, 멘붕.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엄마한테 보여주자, 진짜. 멘붕이다. 물 줘? 물 줘? 너와 주기 싫어. 물 줘? 물 줘? 말을 잘 들어야지, 주지. 제박아. 아빠 막 이 장면이 막 본 것 같아. 꿈에서. 막 이런, 이런 장면. 지금. 지금. 불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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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라야. 아빠. 아빠. 아니, 아빠 부르지 마. 이거 누가 어질렀어요? 설아가 했어요? 수아가 했어요? 수아가 했어요. 수아가 했어? 설아야. 설아는 안 했어요? 네. 같이 청소하는 거예요? 네. 수아. 수아. 설아. 이거 퍼가지고. 퍼가지고. 저기 안에 넣기 해요. 해주세요. 이게 뭐야. 이거예요. 우와. 와아... 와아... 아니, 아니! 여기 있는 거를 저 안에 넣는 거라고! 아니, 아니! 사라? 아니, 사라야! 아니! 구아, 이리 오세요! 아니, 아니, 그거 놔두고 와! 그냥, 그냥... 빈 바가지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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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여기 있어, 그냥! 아빠, 할게! 호랑이! 무섭다! 꿈에 나올까? 무섭다! 진짜, 너네! 진짜! 대박아! 저 누나들이랑 놀지마! 누나 닮으면 안 된다, 누나들! 어? 어!